네, 어, 네. 어, 한 분씩 진행하시나요? 네, 네. 나오셨군요. 네. 자, 객석 가운데 먼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정하고 나오셨네요. 자, 하나, 둘, 셋, 포즈. 아, 좋습니다. 네, 아, 여기서 연기를 하고 계시면 안 되시는데. 네, 네, 네. 살짝 거기서 멈춤 자세로 하실 수 있는 거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. 한 번 더. 네, 하나, 둘, 셋. 아, 멋있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왼쪽도 한 번 바라봐 주시죠. 하나, 둘, 셋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잠시 퇴장해 주십시오. 아키라 역 두 배우분 모시겠습니다. 장지호 선한국 배우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역시 가운데 잘 해주시고요. 네, 객석 중앙 바라보시면서 포즈 정하셨죠? 네. 하나, 둘, 셋, 포즈. 아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멈춤 자세로 좋습니다. 자, 오른쪽으로도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. 아, 좋습니다. 자, 왼쪽 한 번 바라봐 주시고. 하나, 둘, 셋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잠시 퇴장해 주시고요. 이번엔 시즈카역 진행하겠습니다. wrap up is습니다. you have to,